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국어강사 이혜 황입니다. 그간 수능 핏셀 리트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다수 집필했고, 2년 전부터는 수능 독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학, 문법, 화작은 충분히 좋은 강의가 많지만, 독서, 특히 논리적 독해는 제가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핵심인 수험생에게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독서 강의를 오르비클래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의 특징에서 소개했듯 제 강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효율성에 미쳐 있습니다. 당연히 제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제 주요 강의는 대부분 완강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원 개강일이나 강의 업로드 일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서 남들을 추월해 나가는 그 여정에 딱 알맞는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먼저 노베탈출, 이건 제가 점선으로 그려놨죠?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이 강의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 강의는 국어의 기술 0에 대한 저자 직강인데, 책이 독학용어로 워낙 친절하게 설명돼 있기 때문에 강의 없이 책만 봐도 돼요. 다만, 아직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예비 중3이나 예비 고1, 혹은 기초가 전혀 없어서 모의고사 기준 7등급 이하가 나오는 고3이나 N수생이라면, 이 강의로 시작하길 추천합니다. 저와 함께 책을 더 깊게, 또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정기추 1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기추 1은 최초의 수능인 1994년도 1차 수능부터, 2012학년도 수능까지의 수능, 모의평가, 예비평가, 총 42회분 독서를 전부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든 옛 기출 19개년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만을 제가 잘 발라내서 떠먹여주는 강의예요. 이 과정에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같은 논리기초 개념, 글의 전개 방식을 고려한 지문독해 태도,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배경 지식, 또 매력적인 오답 제작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배경 지식과 관련하여, 저는 2년 전부터 환율 개념을 정기추 1에서 굉장히 빡세게 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환율을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초고난도 문제가 나왔었죠. 기출 흐름상 이런 기초배경 지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추 1을 통해 이 4가지를 잘 배워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시간 동안 정기추 1을 통해서 독해 기본 실력을 쌓았다면, 표준 행동 절차를 듣고, 이후 정기추 2에서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의 자세에 대한 40분짜리 특강인 표준 행동 절차는, 리트 초고득점자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험장에 들고 가기 위해 만든 파이널 노트를 수능용으로 가공한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통된 행동 지침이므로, 집중해서 본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마다 이 지침들을 적용해보세요. 점수 획득을 극대화해주고, 점수 손실을 최소화해줄 겁니다. 이렇게 표준 행동 절차를 들은 후에, 실전 문제 풀이 강의인 정기추 2를 들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정기추 2는 28시간 동안 2013학년도 수능부터 2022학년도 수능까지의 총 64세트를 모두 아주 실전적으로 분석합니다. 강사가 설명하기 편한, 혹은 인상적으로 가르치기 좋은 지문을 뽑아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요. 선별하지 않고 모두 강의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독해 태도, 출체 패턴을 완전히 채워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공부량인데, 영상 편집 기술 덕분에 28시간으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기추 2를 해설하면서 시중에 잘못 알려진 해설들을 다 교정을 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수많은 강사, 저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공부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 치고는, 구체적인 기출문제 해설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확하고 논리적인 해설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선택지 두 개를 넣고 고민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전에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좀 애매했던 해설이 있다면, 제 전기추위 강의와 꼭 비교해 보세요. 머리가 아주 말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전기추위를 공부한 다음에는, 논리적 개념틀 7개를 통해서 분석적 사고로 훈련하는, 머리야 터져라를 들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 학생들을 위한 심화관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필수로 넣었습니다. 피셀리트 수험생들이 수강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꽤 어렵습니다.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더라도 심화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만 보면 머리가 아픈 친구들 있죠? 그래프 개념어 16플러스알파는, 수능, 피셀, 리트, 사관학교 등에 나온 그래프 문제들을 총망라하는 강의입니다. 잘 공부해두면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만났을 때, 그게 경제 지문이든, 과학기술 지문이든, 아주 자신있게 독해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리기추, 리트 기출분석의 추월차선입니다. 최근 4개년 언어의의 기출문제를, 정기추 스타일로 아주 빠르게 분석해 나갈 겁니다. 앞의 강의들은 99% 완강된 상태고, 저는 2022년을 리기추 강의에 다 쏟아보려고 해요. 사실 이 강의를 수능 필수 커리큘럼으로 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리트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건데, 2022학년도 수능 난이도가 갑자기 미쳐버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수능 커리큘럼으로 넣게 됐습니다.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 제 커리, 리기추까지 꼭 도달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번 외로 독서클럽이 두 개 있습니다. 안인만고 독서클럽은 수능 대비 배경 지식을 쌓는 걸 목표로 합니다. 따로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매달 1일에 영역별로 수험 적합도가 높은 일반 교양서적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시험에 빈출된 테마나 출제상 테마가 잘 정리된 책, 혹은 한 권만 읽어도 그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매달 추천드릴게요. 다만 7월에는 일반 단행본 대신 EBS를 넣어놨는데, 쉬어가는 달입니다. 이때는 다른 책 독서하려고 하지 말고, EBS를 쫙 몰아서 독서하듯 공부하세요. 이 말은 7월 전까지는 EBS를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6월까지 전기 추입까지 진도를 끝내고 나면, 독해력과 문제풀이력이 쑥 올라가 있을 것이므로, 7월에 EBS 교재를 쫙 몰아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뇌보완계획 100은 인사혁신처에서 피셋 언어논리 전문관을 역임한 김명석 박사님이 쓴 논리학 교과서예요. 정말 특이하고 또 대단한 책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끝까지 읽을 가치가 있어요. 논리학을 통해 두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직업 특성상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공부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단, 책 분량과 강의 시간이 적지 않고, 또 대학교 논리학 교과서다 보니까, 전문적인 수험서에 비해서는 수험 적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1년 이하로 남은 분들은 보는 게 적합하지 않고요. 시험이 1년 이상 남은 분들, 예비 고2거나,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거나, 혹은 리트를 대비하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런 분들이 보면 논리적 사고력이 쑥 자라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 준비할 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두뇌 보안 계획 100은 저작권 문제로 월구독에서 제외됩니다. 따로 구매해야만 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80% 이상 강의가 업로드 됐고, 완강되면 수강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급적 강의가 완강되기 전에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제 강의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독해 때문에 고민이라면 믿고 따라와도 좋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월구독은 한 달만 듣고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은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정기추일과 표준행동 절차를 들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